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음기 전문강사 김동열 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번째 시간인데 자 수능의 특징은 문제점 질문이란 게 나와요 예비 고1 학생들 수능에 대한 감각 계속 키워야 돼 아 수능 문제점과 관련된 게 있구나 왜 이 수능의 특징이 커런트 잉글리시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에세이들이 많단 말이야 그가 뭐냐면 그 수능의 특징 문제제 그 문제점을 유발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가령 괴롭히 라던가 방해하다 간섭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요겁니다 이 자가 뭐요 방해하다 해를 입히는 거야 방해하다 해를 입히는 간섭하다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언어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중재하다라는 언어의 개념이 있어요 중재하다 자 정반대의 뉘약기술이 끼어드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러한 러시아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국이 또는 서방 유럽에서 딱 뭔가 그러면은 잘 보세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들이 러시아를 뭐 하는 거야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옵니까 서방세와 러시아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시작 중재하려는 것 같죠 입장 차이가 틀린 거야 언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자 전쟁 우리도 6.25가 있었어요 중공군이 뭐 했습니까 통일을 뭐야 방해하고 간섭했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중공군이 뭐야 중재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미군이 참전했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선 뭐야 시작 미군이 방해하고 간섭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뭐야 미군이 뭐 하는 것이야 중재한 거죠 언어에 대한 개념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가볼까요 그럼 이제 언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뭡니까 시작 러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서로가 그쵸 자 여기 가볼까요 한국과 북한과 그 다음에 미국 어떤 느낌입니까 상호적인 개념이 있죠 상호 이게 서로 상호가 있어야 돼 상호 상호가 있다고 그럼 여기 상호란 영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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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 들어갑니다 여기 볼까요 인터 란 영어 단어가 상호 이런 뜻이에요 상호란 게 뭐야 왓다리 갓다리 니칵 내칵 하는게 상호에요 니칵 내칵 왓다리 갓다리 인터넷 인터넷이 왓다리 갓다리 하잖아 그쵸 내용이 정보가 왓다리 갓다리 니칵 내칵 그러니까 인터란 영어 단어가 상호란 영어 단어 꼭 기억하셔요 상호 그럼 상호가 어떻게 좋게 되는 거냐 나쁘게 되는 거냐 니칵 내칵 왓다리 갓다리 니칵 내칵 상호 니칵 내칵 야 니칵 내칵 그런 사이 아니잖아 니칵 내칵 이런거 이게 상호란 말이야 근데 인터넷 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단어 보입니까 시작 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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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트가 우리나라 말로 뭐 하냐면요 파야 파 파가 뭐죠 파혼 파국 파토 이런거에요 그래서 파산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뱅클럽트라고 합니다 파산을 뭐라고 한다 시작 파산안을 뭐라고 한다 시작 은행이 파했다 이거야 뱅클럽트 은행이 파산했다 뱅클럽트 그럼 이제 파란 영어 단어인데 자 여기 볼까요 이 영어 단어의 현대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혹시 스크럽이란 영어 단어 아세요 스크럽 여자들 스크럽 제품 있죠 여기 잘못된 걸 지우는거 스크럽 빡빡 문질러 지우다 이 스크럽 이란 영어 단어는 그냥 지우다가 아니라 빡빡 완전히 그래서 뭐냐면 아 빡빡 빡빡 문질러 지우다 문지르다 문질러서 지우는 거야 스크럽 없애버리는 거죠 스크럽 빡빡 문질러 지우다 없애버리다 서로 사이를 없애는 거 뭐가 되시죠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러면 서로 공렬이 공 중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전쟁을 하면 안되구요 자 인털럽트 서로 사이를 파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해를 입히는 거 방해해서 해자가 중요한데 해를 입히는 거 근데 인터피얼 이란 영어 단어도 상호가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다 어디있으면 여기 있죠 멀어지다 a 하고 e가 바뀐 거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 라인과 했던 거 기억해야 돼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됐습니까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어 그러니까 뭐야 서로 사이를 파하는 거 인털럽트 방해하다 간섭하다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죠 그 뭐야 시작 이 단어가 방해하다 간섭하다 해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온다는 힘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들어봤죠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란 영어 단어가 뭐야 숨겨진 뒤에서 이게 방해하는 애들이 뒤에서 방해합니다 뒤통수 쳐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방해하다 힘들 뒤에서 방해하다 뒤에서 방해하다 감춰진 곳에서 방해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 함플 이란 영어 단어 방해하다 그런데 이 영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 중에서 함 이란 영어 단어를 알고 있죠 함 해를 입히다 거기서 R 자가 빠지면 R은 무슨 사운드? 생략 사운드 GHR의 생략 사운드 자 나만 쳐다봐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볼까요 I A E O U Y 모음 사운드 서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생략 사운드 G H R L R이 빠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렌드란 영어 단어 아세요? 경향? 근데 R 자가 빠졌어 그럼 텐 두드 영어로 뭐야 경향이 있다죠 R 자가 빠지는 경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서 빠지는 거야 자 생략 사운드 GHR 시작 G A 미필종 필수편 우리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은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에서 한권으로 고교 단어 끝내고 싶어 그럼 필수편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들어갑니다 시작 G H R L G H R L G H R L G H R L G H R L G H R L 너무 여기서 요거 따온 거야 방해하다 간섭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기본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오냐 자 이쪽 잠깐 볼게요 PD님 저쪽으로 갑니다 자 방해하다 간섭하다 하나가 서로 사이를 파하는 거 INTERLUPT 방해하다 간섭하다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INTERFERE 방해하다 간섭하다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거 뒤에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 시작 BEHIND HINDLE BEHIND HINDLE BEHIND HINDLE BEHIND HINDLE B HINDLE B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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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HANDLE HANDLE 강하게 펄 슈퍼 이렇게 됐습니까 파하는 거 스크럽 빡빡 서로 관계를 지우는 거 없애버리는 거 서로 관계를 멀리하는 거 뒤에서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 그 다음 해를 입히는데 아주 강하게 해를 입히는 거 함펄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게 기본입니다 요건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요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리드미컬하게 이런식으로 갑니다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우리 상호작용 inter 상호작용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일단 듣자 좋았던 듣고 갑니다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들어갑니다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여러분 가르쳐주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집단 메가스터디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 알고 있죠? 들어갑니다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만 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뭐야 시작 서로 사이를 파하고 서로 사이를 멀리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그 다음 해를 입히고 제가 한번 momento 응답해 보시고 연상이 됬죠? 확인해 보시고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Interlo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loupt, interfere, hinder, hamper 갑니다.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볼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서로 사이를 파는 거,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뒤에서 방해와 간섭하는, 해를 피는데 강하게 함플. 그럼 이제 보시면 인터시드도 뭐냐면 얘가 방해하다, 간섭하다의 뜻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뭐로 쓰이느냐? 보통은 중재하다, 개입하다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방해하다의 뜻이 없습니까? 있긴 있죠. 근데 거의 안 쓰여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얘가 좋겠어요. 자, 인터시드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가 씨디야, 씨디.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다. 하나, 둘, 셋. 썩씨디. 성공하다. 이게 이제 고라는 뉘앙스입니다. 야,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갔어. 갔다고. 이런 놈께 인터시드. 썩씨디, 성공하다. 씨디. 인터시드. 뜻이 없는데, 시작. 가다. 얘가 중재하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뉘앙스냐? 잘 보세요. 얘는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한테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재하다. 봐봐. 얘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니까 봐봐. A와 B가 멀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서로 하나가 없애버려. 하나가 이건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서로 없애는 거. 그러니까 얘는 나쁜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인터시드 얘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이때 고가 여기. 이 고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너빈.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얘도 가다야. 고의 뉘앙스가 있어. 움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이 못 타고 다닙니까? 하나, 둘, 셋. 벤 타고 다니죠. 벤. 이 벤이 이 벤이야. 벤 타고 다니냐. 카라반. 카라반에서 이게 나온 거야. 카라반. 카라반. 요즘에 카라반 많이 있죠. 캠핑.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가 여러분 카라반 타면 기분 안 좋아. 좋죠. 카라반. 기분 좋죠. 좋은 차잖아요. 카라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작. 좋다라는 영어 단어 good. 카페 벤에도 여기서 응용. 카페 벤에가 good cafe라는 거예요. 카페 벤에 good cafe. 카페 벤에 good cafe. 서로 사이를 좋게 하는 거. 서로 사이를 좋게 움직이게 하는 거. 얘는 중재하다라는 뜻이야. intercede intervene. intercede intervene 이라는 영어라고. 근데 요건 이렇게 외우고 요거를 약간 리드미컬하게. 알겠죠? 자 일단 필기 한번 잡고 갑니다.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자 반복 두 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았던. 자 우리 예비고일 학생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가 고등학교 수능에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확장 언어죠. 그쵸? 갑니다. 자 방해하다 간섭하다. 서로 사이를 니캉네캉 inter. 인터넷 인터뷰. 니캉네캉 보는 거 인터뷰. 그러니까 니캉네캉 잘 안 되는 게 방해하다 간섭하다. 근데 서로 사이를 파하는 거. interlopt. 럽트가 스크럽. 빡빡 문질러 치우다. interlopt. 그 다음에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interfere. interfile. interfere. 방해하다 간섭하다. 그리고 제일 나쁜 놈이 뒤통수 치는 애들이죠? behind에서 hinder. 방해하다 간섭하다. 그 다음에 ham, 해를 입히다. hamper. super hamper. 방해하다 간섭하다. 꼭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두 개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inner of inner fear.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번엔 내가 여러분 inner of inner fear. 내가 hinder, hamper 해볼게. 상호작용. 시작. hinder, hamper. hinder, hamper. hinder, hamper. hinder, hamper. hinder, hamper. 이렇게 서로. 그쵸? 그럼 내가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거에요. 그냥 리드미컬하게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잘하셨어요. 서로가 상호작용. 그러면서 머릿속에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장기 기억장키로 넘어가요. 왜 김동룡은 이거 세 개 할 때 나는 이거 하나 해야지. 그럼 이거 세 개를 잘 듣게 됩니까? 듣게 돼요. 왜? 리드미컬하게 그 찰나에 들어와야 되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고. 이걸 말하면서 뭐 합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단어가 외워지는 거고요. 자, 이것만 해봐. 시작.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그럼 이것만 해보세요.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hamper. 이렇게. 그치? 다시 이쪽 갑니다. 자, A, B가 있어. 니캉니캉이 있다면. A, B가 멀어지는 거? interfere. 서로 망하는 거, 지우는 거. 이거 지우는 거. 인터럽트. 방해하다, 간섭하다. 뒤에서 behind, 비에서 hinder. 방해하다, 간섭하다. hamper. 방해하다, 간섭하다. 근데 서로 사이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있어. go. 일로 와라꼬. 그게 뭐야? intercede. succeed. go. 또 하나 뭐야? 시작. 벤터하고 온다고 했죠. 자,니까. intervened, intervene. 방해하다, 간섭하다. 중재하다. 이런 거. 좋은 뜻이 강하다라고. 서로 사이 좋게 하는 거. 서로 사이를 좋게 하다. 카페, 메네. good cafe. 이런 거죠. 카페벤의 good cafe.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만 해볼게. 여러분들 이거 해봐. 내가 이거 3개 할게요. 시작. hinder, hamper. hinder, hamper. interlopt? 아, interfere 해구나. 시작.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fere, hinder, hamper.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내가 3개 할게요. 시작.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들어갑니다. inner of, interfere. hamper. inner of, interfere. hamper. inner of, interfere. hamper. 잘하셨어요. 이번 이거. inner of, interfere. hinder. inner of, interfere. hinder. inner of, interfere. hamper. 좋아요. 다시 한 번 잡아주시고요. 자, 3분 뒤에 다시 한 번 세 번째 반복 들어갑니다. inner of, interfere. inner of, interfere. 입에서 올라오죠. 어떻습니까? 이 북소리와 함께 몸에서 올라오죠.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좋았당. 자, 여러분 이제 반복만 조금 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장기 기획 생체로 가게 돼요. 자, 갑니다. 서로 사이를 빡빡 문질러 지우는 거, 파하는 거. interlouct. 기억나시죠? 그 다음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interfere. 기억나시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 방해하다, 가습하다. behind, hinder. 그 다음에 ham. 해를 입히면서 hamper. 됐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리드미컬하기. 저기 잠깐 볼까요? 갑니다. 시작. inner of, interfere. inner of, interfere. inner of, interfere.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맞춰서 할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시작. inner of,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inders,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좋습니다. 파보세요. 그럼 이제 봐봐.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세요. 시작. inner of, hinder, hamper. hinder, hamper, inner of, hinder, hamper.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이번에. inders, voice. inner of, inner fear. hamper. inner of, inner of, inner ear. inner of, inner of, inner of, inner.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시작 좋습니다. 반복 한 번 딱 세 번만 하고 끝낼게요. 열정적인 강사공동체 메가스토리 알고 있죠? 들어갑니다. 시작 인어로프 인어피어 흰들 한 펄 좋았덩